자 이제 20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. 자 20번은 사실 조금 이제 그래요. 디귿에서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아마 답을 낸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야. 자 이제 필요한 얘기를 좀 해줄게요. 자 먼저 이제 fx라는 함수가 주어지고 자 부정적분을 주어졌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파악하실 거는 이거 자체로 부정적분이야. 자 부정적분은 자 보세요. 자 이거 표현 자체로 정적분을 포함한다라고 제가 뉴런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자 어쨌거나 지금 여기 안에 자 정적분을 일단은 포함하고 있다. 여러가지 이제 해석하는 기준점이 있었어요. 첫 번째 과연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나 없나.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로는 그리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. 물론 이제 못할 건 아니지만 자 그리고 두 번째 과연 얘가 적분이 되나 안 되나. 자 저 상태로 또 다이렉트 적분을 쉽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자 가이드를 좀 따라가 봅시다. 자 기억보세요. 자 기억에서 의미하는 게 뭐냐. 제가 기억에서는 f'0값이 있다 0이냐고 물었으니까 얘가 일단 어쨌거나 연속인 거 확실하거든. 자 연속을 일단은 적분한 거니까 얘가 당연히 미분 가능하겠죠. 자 미분 해주면은 f'x라는 거 자체가 자 얘는 사인의 자 파이의 코스사인의 x다 해가지고 자 여기까지 일단 큰 문제는 없어요. 지금 0을 집어넣어 보면은 f'0값이 지금 사인의 파이가 되면서 사인파이 0이니까 아 얘는 얘가 맞다는 게 일단 확인이 되지. 자 이거는 괜찮고 자 니은 봅시다. 자 니은에서 대칭성을 물어봐요. 자 y는 fx라는 이 함수가 일단은 원점 대칭이냐 자 원점 대칭이냐 물었다는 것은 얘가 기함수냐 우함수냐 이거 일단 물었으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. 원래는 사실 처음부터 일단 눈치를 좀 챌 필요가 있었으나 자 이렇게 합시다. 자 이게 도함수죠. 자 근데 이 도함수로 보니까 얘가 상황이 이런 식이야. 얘가 어차피 일단은 우함수야. 자 그래 나서 일단 얘가 기함수예요. 자 기함수랑 우함수 두 개를 합성을 했대. 자 그럼 여기서 암기할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체크하면 되니깐 얘를 x제곱 그 다음 일단 얘를 뭐 x 이 정도를 일단 두고 예를 들어서 확인해 보면은 합성하면 당연히 일단 우함수 맞죠. 자 일단 얘가 우함수야. 자 그럼 이제 결국 이제 확인을 어떻게 하는 게 맞냐. f' 일단 우함수예요. 자 그러면은 내가 f라는 것은 이게 바로 일단 기함수란 단정은 지울 수는 없으나 자 보세요. 자 점대칭은 맞지 그치. 자 점대칭이니까 일단은 자 얘는 0,c에 관한 점대칭이야. 그럼 너는 이제 확인할 거는 과연 이 f라는 함수가 0일 때 어딜 지나가나 이것만 체크하면 되니깐 자 집어넣어 주면은 f의 0값이 당연히 인테라 0부터 0까지로 해서 애가 0 되는 거 맞죠. 자 그래서 결국에는 0,0에 관한 점대칭이니까 자 기함수가 맞다. 자 기함수가 맞다는 것 같은데 잘 왔어요. 자 이건 뭐 별 문제는 없지. 자 일단 그래서 니은도 맞죠.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게 뭔가 잠깐 보니깐 f라는 수가 기함수면서 f0이 0인 걸 일단 알았어. 자 너무 당연한 이고. 자 마지막 디귿 봅시다. 자 디귿에서 물어보는 게 f의 파이 값이 과연 0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제가 생각하면 아마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. 자 보세요. 지금 f의 파이를 집어넣어 보면은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의 자 사인에 자 일단은 파이의 코스 사인의 t에 일단은 d의 t야. 물론 여기서 치환적분 시도한 학생도 있을 건데 하면 일단은 과정상의 오류가 분명히 좀 생기거든. 자 일단 외교는 좀 얘기를 해주고 자 간단하게 좀 체크하는 건 이제 이런 건 가능하지. 사실 그러면 합성함수니까 얘를 잠깐 보세요. 어차피 t축에 대해서 자 0부터 파이까지 이게 일단 또다시 치역이 되는 거야. 자 그거 잠깐 보면은 보세요. 내가 저 그래프를 살짝 그려주면은 파이의 코스 사인 t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서 자 여기가 일단 파이가 될 것이고 자 얘가 파이가 되고 자 얘가 일단은 마이너스 파이야. 그래서 그럼 무슨 얘기냐. t라는 변수가 0부터 파이까지 갈 때 얘는 1대1 대응이 유지가 되면서 그냥 파이부터 자기는 마이너스 파이까지 되는 거랑 똑같아요. 자 그럼 결국 이제 이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선생님 내가 사인이라는 함수를 파이부터 마이너스 파이까지 적분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주는 거야. 주기 때문에 자 이럴 수가 있거든. 사인 그래프 그려주면은 자 이렇게 일단 가실 거고 자 얘가 파이가 되고 제가 0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나오죠. 자 그럼 어쨌거나 파이부터 마이너스 파이까지는 정적분 값이 0인 거를 어느 정도 추정은 할 수는 있을 거야. 자 내가 보기엔 이제 이게 일단은 괜찮은 의도인 것 같기는 해.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얘기를 해줄게요. 자 보세요. 보세요. 분명히 이제 학생들이 일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자 이러면 힘들어지긴 하나. 자 내가 이제 우격다지만 한번 해볼게요. 자 이게 무슨 얘기냐. 분명히 얘를 파이에 코사인의 t라는 것을 새로운 변수를 일단 치환을 해서 직접 계산하려고 시도를 했을 거야. 근데 여러분 이제 생각을 좀 하는 게 뭐냐면은 어차피 저 부정적분 표현이 아닌 정적분이 드러나 있지만은 이 함수가 현실적으로 적분이 되나 안 되나 테스트를 해보는 거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. 근데 아무튼 같다고 치자. 자 그러면 이제 함수가 바뀌죠. 보세요. 인테그랄. 자 t가 일단은 0을 집어넣어 주면은 자 얘는 1이 되니까 얘는 파이부터. 자 그 다음 이제 t에다가 파이를 집어넣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자 1이니까 마이너스 파이까지야. 자 여기까지 일단 잘 왔어요. 자 그려나서 얘가 사인의 일단은 u까지 일단 잘 오시고 자 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저 dt를 자 du로 정리를 하셔야 돼. 자 이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보세요. 파이에 마이너스의 사인의 자 t야. 자 그려나서 d의 t다. 여기까지 오고 자 이만큼 일단 du까지 일단 잘 왔어요. 그러면서 그러면서 사실 이제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. 이러시면 안 되는데 분명히 시험장에 이랬을 거야. 어? 쟤 그러면은 그냥 갑시다. 그냥 가는 거야. 자 얘는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파이 분의 1에다가 자 그 다음 얘는 사인의 t분의 1에 일단은 d에 자 그려나서 일단 얘는 u다라고 썼겠지. 자 근데 사실상 이러시면 안 돼요. 왜 안 되냐면은 내가 나눴던데 문제가 되는 게 이거야. 사인 값을 보시면은 자 t값이 파이일 때도 안 되고 자 0일 때도 안 되고 마이너스 파이일 때도 안 되고 0이기 때문에 안 되기는 해요.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.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돼. 자 그런데 분명히 이제 확인하는 단계에서 이랬을 거거든. 마이너스를 밖으로 딱 빼주면서 일단 여기다 집어넣고 얘를 플러스로 바꾸고 구간 뒤집어주면은 자 어쩌고 파이 분의 밖으로 빼시고 자 얘는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의 사인에 자 일단 u까지 일단 잘 왔어요. 자 그리고 나서 t를 또다시 일단 u로 표현해야 돼. 자 왜 t랑 u가 지금 함수 관계니까 이럴 수가 있거든. 제곱해주면은 파이 제곱에 자 코스사인의 제곱에 t가 자 일단 u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자 사인 제곱은 루트에 1 빼기 코스사인의 u의 제곱이니까 그냥 막 갔겠지 뭐. 자 루트에 자 1 빼기에는 파이 제곱 분의 u의 제곱 분의 1에 일단은 t의 u다 여기까지 왔어.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계산하려고 하면 이제 바보야. 자 계산하는 게 아니고 아마 이제 이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. 어 선생님 그러면은 얘부터 얘까지가 어차피 구간이 무슨 층일까? 대칭이니까 어 선생님 보세요. 얘가 어차피 지금 기함수야. 알지? 자 그러나서 이거 전체가 지금 u 대신에 마이너스 u를 넣어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 우함수가 되니까 기함수랑 우함수 곱하면 얼마일까? 기함수가 되지 그치?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일단은 0이다 이렇게 해야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으나 얘는 원래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. 그쵸? 자 내가 보니 출제 요도가 약간 좀 불분명한데 그냥 이제 확실하게 푸는 건 이제 이런 게 있거든. 근데 나름 이제 함수의 대칭성을 좀 활용하시면 이렇게 돼요. 잘 봐 내가 아는 걸 좀 이제 이거는 일단 이제 엄밀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. 자 그런데 확인 한번 해볼게. 자 이제 20번 디귿을 제가 이제 좀 다른 방식을 좀 확인을 좀 시켜드릴 건데 사실 제가 아까 두 가지 설명드렸던 거 이 정도 해도 일단 답을 낸 데 별 문제는 없어요. 근데 물론 이 방법은 엄밀하게 일단 틀렸죠. 자 일단 분명한 학생들은 아 얘가 파이부터 마이너스 파이가 쓸고 할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거고 나는 그 정도 봐도 괜찮다고 봐요. 자 근데 확인을 좀 시킬 게 요즘에 이제 함수를 해석하는 게 살짝 좀 복잡해지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상가함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기성하고 대칭성으로 일단은 구성이 되는 거니까 자 이 정도 생각은 이제 크게 무리하지 않으니까 확인 한번 해봅시다. 나한테 주어진 게 f0 값이 일단 0이라는 걸 일단 알고 있어요. 자 요건 일단 알고 있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이제 구하는 게 f의 파이 값이 정말 얼마일까? 이제 요거를 일단 알자는 소리고 자 이 함수는 기함수라는 걸 일단 알고 있어요. 자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도함수가 구해져 있으니까 자 도함수 잠깐 볼게 f'x라는 도함수가 자 일단 얘는 사인에 자 파이에 코사인에 x다 요렇게 일단 써지면서 자 우리 아까 확인했었죠? 자 요거 자체가 일단 우함수야. 자 뭐 이제 동물적으로 뭐 이렇게 보세요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자 이 생각해야 돼. 근데 내가 0을 알고 있고 이제 파이를 구해야 되는데 자 대칭성이 있을 거니까 0하고 파이에 일단 사이에 있는 값이 2분의 파이 되는 거 맞지? 자 근데 아니나 다를까? 자 요함수 보세요. 이거 자체가 사인 베이스니까 요것만 본다고 치면은 자 2분의 파이가 나 선대칭이 맞아요. 자 그러면서 일단 확인을 살짝 한번 해보는 거야. 자 그럼 무슨 얘기냐? 얘가 f'에 x 플러스 2분의 파이다라고 일단 써줄게. 자 그럼 내가 저 도함수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땡긴 거야. 자 그러면서 식을 보니까 사인에 자 파이에다가 자 얘는 코사인에 자 코사인에 x 플러스 2분의 파이다. 요렇게 일단 써지면서 여전히 함수의 특징을 보는데 잘 보세요. 얘가 사인에 x, 사인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사인 x지. 자 얘는 마이너스의 파이에 사인에 x 두 개가 있다는 합성이 돼 있는데 여전히 지금 요함수가 일단 무슨 함수일까? 기함수야. 자 그리고 얘는 사인은 원래 기함수니까 두 개 합성은 무슨 함수일까? 기함수다. 요렇게 가죠. 자 그러면서 이제 거꾸로 역추적을 할 수 있다. 이 느낌이에요. 자 보세요. 무슨 얘기냐? 이 도함수가 기함수야. 그러면은 원래 함수 f의 x 플러스 2분의 파이는 당연히 자명하게 무슨 함수일 수밖에 없을까? 우함수가 되고 얘는 적분함수.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. 자 그럼 보세요. x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자 우함수라는 것은 x는 0에 관한 대칭이야.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f의 x라는 것은 또다시 오른쪽으로 일단은 끌고 오면 되지. 그치? 그럼 0이었던 대칭축이 어디로 바뀔까? 2분의 파이로 바뀌니까 아 얘 같은 경우는 결국 x는 2분의 파이 관한 자 대칭이다. 요게 일단 확인이 되면서 선대칭이 계속 확인이 되죠. 자 그러면서 결과 어떻게 되냐. 제가 그럼 실제 f는 그래프를 뭐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지만은 얘가 원점을 일단 지나가고요.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얘가 2분의 파이라고 두면은 2분의 파이 관한 선대칭이야. 그럼 너는 이 점을 지나가니까 당연히 일단은 파이커마 어디로 지나갈 수밖에 없을까? 0도 지나가서 얘랑 얘랑 다 지나가지. 그치? 그럼 추가적으로 당연히 원래 무슨 함수였어? 기함수였으니까 f에는 마이너스 파이 역시 뭐라는 거 알 수 있을까? 0이다. 요렇게 일단 알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어쨌거나 정답은 기억리는 되기시고 근데 그 뉴런에서 제가 했던 얘기 좀 잘 들어보셔야 돼요. 결국에 뭐냐. 과연 저 안쪽인 함수가 실제로 적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초이스는 매우 중요한 거고 자 그리고 부정적분 안쪽에 들어있는 게 결국 뭐가 된다? 정적분이니까 이걸 정말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함수 특징을 봐서 일단 값을 파악할 것인지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. 자 그렇게 보실 문제가 없을 것 같아. 자 그래서 약간 좀 거칠기는 해. 자 근데 평가 문제가 아니라고 좀 생각하시면서 그냥 이럴 수도 있겠구나 싶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요정도 하고 제가 칠판 좀 정리하고 21번 이어서 갈게요. 자 이제 21번 같이 해봅시다. 자 21번 치고 살짝 좀 쉽지 않았나 싶은데 자 주어진 조건을 잘 엮어서 구하는 것에 집중하자. 자 훨씬 중요한 마인드가 될 거고 자 문제 같이 해볼게요. 자 FX란 함수가 자 보세요. 자기가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에다가 자기는 2X이야. 자 다항함수랑 지수함수가 곱해져 있어요. 자 A값하고 B값. 결국에 이 앞에 있는 이차함수가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자 당연히 일단 개형 자체가 바뀔 건데 자 그리고 이제 G가 일단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데 가본 보자. 가본에서 F의 1값이 일단 2라고 나왔고요. 자 그 다음에 F'의 1값 역시 2라고 또 나왔어요. 자 아직은 잘 몰라. 자 그 다음 나본부니까 모든 실수 X니까 항등식인데 G압성 F의 X가 자 얘는 F' X라고 일단 값을 줘버리고 나서 여기서 잠깐 이제 멈칫하다가 자 마지막 구하는 거 보자. 나는 좀 깜짝 놀라는데 마지막 이제 이렇게 돼 있더라고 내가 구하는 게 H의 X가 일단 주어졌어요. 자 그 나서 F의 인버스 X 자 이 표현을 썼다는 것은 이 함수는 계속 무슨 가만 할까? 증가만 할 거다. 얘기가 똑같은 얘기야. 자 그리고 나서 뭐라 돼 있냐면 얘가 GX가 되고 자 내가 구하는 값을 보니까 H'의 얘는 2다. 요렇게 일단 돼 있죠. 자 먼저 이제 설계를 좀 잘 한번 해봅시다. 먼저 이건 말도 안 돼. 이거 역함수를 구해 집어넣겠다고 그냥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 이제 요걸로 힌트를 좀 부으세요. 얘 있죠. 얘까지고 좀 힌트를 잡아주면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.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관계가 지압성 F라는 거 자체가 F'이라는 거 알고 있지.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할게요. 어차피 F가 1대1 대응이니까 자 요 상태에서 확인을 이렇게 하자. 내가 이 식에다가 X가 아닌 F를 합성할게요. 자 그런다고 치면은 H의 F의 X 자 그리고 나서 얘는 F의 인버스의 F의 X 자 거기에다가 G합성 F의 X다. 요렇게 일단 나오면서 자 나름 좀 깔끔해져. 자 무슨 얘기냐. 얘는 어차피 두 개 합성한 거니까 X 그대로 나올 것이고 자 요거는 요 관계 때문에 뭐라고 쓸 수 있을까. F'에 X다. 요렇게 일단 가는 거 맞지.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. 내가 직접 구하는 게 뭔지 보니까 H'이야. 그럼 너네 요 합성함수로 뭐 하면 될까요. 미분하면 되고 원래 시험장에서 합성함수 미분은 그냥 계산하는 방법 정도로 느끼시면 되니까 자 미분해주면은 H'에 F의 X 곱하게 자 F'에 자 얘는 X다. 요렇게 쓰시고 자 얘는 고비명품 써주면은 F'에 X 자 그리고 나서 더하게 X에 F의 2'에 X다. 요렇게 일단은 가지. 자 그리고 나서 내가 구하는 게 H'이야. 자 그럼 뭐냐. 요거 자체가 2가 되는 건데 얘가 어차피 역함수가 존재한다. 여기서 1대1 대응이죠. 자 그러면서 F'가 2가 되는 건 X는 1밖에 없을 거야. 됐네. 자 그러면은 X가 실제로 1인 거 알았고 자 H'에 2에다가 자 얘는 F'1이랑 똑같죠. 어 또 나와있네. 자 2가 되지. 자 그리고 얘는 똑같이 2가 될 것이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을 집어넣었을 때 F2'에 얘는 2다 아 F2'1이니까 자 요것만 계산하시면 돼요. 그쵸? 근데 답을 보니까 답이 다 이제 뭐 자연수로 나와있으니까 이것도 몇 2다 이렇게 나오긴 하겠지만은 자 여기서 이제 갑자기 좀 애매해졌어. 그러니까 왜 애매해졌냐면은 사실 그냥 쭉 가면 되는데 얘를 구하려고 치면 어쩔 수 없이 2개담수에 가셔야 돼요.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계산이야.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. 그래서 먼저 F1을 집어넣으면은 자 여기다 쓸게요. 자 F1 같은 경우는 자 1 더하기에 A 플러스 B에다가 2가 되고 얘가 2가 되는 방법은 자 요만큼이 1이야. 자 그래서 A 플러스 B가 자 얘는 0이 되면 돼요. 그쵸? 자 그럼 이제 미분을 하셔야 돼요. 어쩔 수 없죠. 자 미분의 주변은 여기다 쓸게요. F'X는 자 2의 X 플러스 A에 자 2의 X 자 그리고 나서 자 얘는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에 자 2의 X이야. 자 좀 모자른데 잠깐 여기다 쓸게. 자 그러면은 얘는 F'X를 묶어준다고 치면은 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2의 X 자 그 다음 더하기 A 플러스 B인데 A 플러스 2 얼마였을까? 0이지 그치. 자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다가 자 2의 X이야.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F'1이 일단 2라 그랬죠. 자 1을 넣읍시다. 그럼 얘는 1 플러스 자 A 플러스 2에다가 2가 되고 얘가 2가 되니까 결국에 이제 A값이 얼마가 될까? 마이너스 2라는 거 알았어요. 그럼 이제 B가 자동으로 뭐가 될까? 2 되는 거 맞지 그치. 그리고 나서 이제 됐어요. 어색 그러면은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은 F'X라는 거 자체가 자 이제 A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X제곱의 2X이야. 자 F의 2프라임을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죠. 계산 한번 해볼게요. 자 2의 X의 2X 자 더하기 X제곱의 2X이 되고 자 얘는 X제곱 더하기 2의 X의 2X이야. 자 내가 구하는 게 F2'1이 되니까 F2'1의 값은 3의 2다. 이렇게 가니까 자 얘가 4의 2가 되겠죠. 그래서 결국에 답이 얼마? 4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정답에는 4번이야. 자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? 자 근데 이제 약간 내가 생각하는 이제 엉성함은 뭐였냐면은 사실 이제 요 개형에 따라서 이게 증가냐 감수냐가 바뀔 건데 지금 뭐 정의역 제한도 없고 그냥 모든 실수라 이게 하면서 갑자기 지금 얘가 딱 등장했으니까 아 이 함수는 어차피 끝자력이 증가하니까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놓고 1대1 대응 맞춰서 그냥 풀어버렸어요. 그렇죠. 자 그렇게 보시고 자 해설지를 확인을 안 해봤는데 분명히 일단 다른 방식을 풀어놓으셨을 거니까 자 그것도 참고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. 자 그래서 객관식에서는 뭐 눈에 띄는 문제는 딱 이렇게 두 문제야. 자 두 문제가 되고 자 일단 제가 칠판 정지하고 이제 주관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. 자 이제 29번을 같이 해볼게요. 자 29번이 어 이게 정답률 생각보다 낮을 거야. 자 이유는 간단해요. 이제 경우의 수나 확률 같은 경우는 주관식으로만 내면 일단 답에는 확신이 좀 떨어지거든요.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뉴런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체계적인 노가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사실 그거에 대한 고민이 제일 중요하죠. 자 결국에는 우리가 기호를 선택하는 입장에서 어떤 기호를 선택할까는 결국 나누어지기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거랑 똑같거든요. 자 문제 좀 보면서 좀 갑시다. 재밌게 해요. 저한테 이제 사과랑 배랑 귤 해가지고 세 종류가 있어요. 자 사과랑 사과랑 자 배랑 자 배랑 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 일단 읽으면서 이제 궁금해 하셔야 될 거는 과연 저 사과를 같은 걸로 보는 걸까 다른 걸로 보는 것인가 자 이걸 확인하셔야 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얘기하거든 같은 종류의 과일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는 게 아 일단 얘랑 얘는 같은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도 같은 거고 얘랑 얘도 일단은 같은 거야.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을 좀 잘하세요. 자 그리고 어차피 경우의 수문제 같은 경우는 화려하게 푸는 것보다는 시험 전에 너네가 그냥 확신을 갖고 푸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.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 이 6개 과일 중에서 자 첫 번째 과정이 지금 얘네 중에서 자 네 개를 자 선택을 한대요. 자 근데 이 정도는 사실 일단 이제 조합기본론이 똑같으니까 자 요거랑 좀 비슷할 거야. 네 개를 선택한다는 것은 자 두 개를 자 버린다랑 똑같죠. 자 뭐 이 정도까지 생각이 닿아도 좋고 그렇지 않다고 치면은 그냥 해보시면 돼. 자 근데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얘를 두 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자. 자 그리와 나서 자 단 과일 한 개도 받지 못한 학생이 없다는 것은 한 명은 무조건 뭘 가져야 된다. 이 얘기잖아.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합시다. 그래서 그러면은 네 개를 선택하는 방법에 관한 일단 경우를 좀 나눠본다고 치면은 두 개가 빠지면 되니까 같은 종류로 일단 두 개를 버린다고 치면은 지금 현재는 사과 두 개 배 두 개 이렇게 있는 거고 아니면 하나하나 빠져도 되는 거 맞죠. 자 그럼 제가 이제 케이스를 좀 나눠볼게요. 잡으세요. 만약에 사과가 있고 자 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귤이 있어. 자 한 가지만 좀 잡아서 좀 볼게요.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내가 얘를 두 개 얘를 두 개 얘를 빵 개 이렇게 선택했다는 것은 자 지금 얘를 버린 거야. 자 근데 문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. 자 귤이 버려질 수도 있고 배가 버려질 수도 있고 사과가 버려질 수도 있으니까 결국 여기 안에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? 세 가지야. 자 그러면서 뭐라는 게 맞냐. 세 가지에다가 이거에 대해서 잇따라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 그 다음 것도 다 같을 거니까 곱셈 처리하시면 되고 자 하나 더 볼게요. 그래서 그 다음 만약에 하나씩 버렸다고 치자. 자 하나씩 버렸다고 치면 둘, 한 개, 한 개. 자 결국에 사과가 두 개 또는 배가 두 개 또는 귤 두 개 가능하니까 이거 역시 몇 가지일까? 세 가지라서 답은 무조건 3회 배수야.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도 괜찮죠. 자 그런데 그래서 아마 일단은 이제 주관식으로 가지 않았나 싶어요. 자 그럼 무제이냐. 3을 곱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자 결국 이 경우랑 이 경우랑 일단 대표 경우로서 일단 각각 한 가씩만 그냥 세시면 되니까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이 이렇게 되죠. 자 얘네들을 자 A라는 사람하고 이제 B라는 사람한테 일단 잘 나눠줘야 돼. 자 여기서도 쓰는 론의가 이런 식거든. A한테 잘 나눠주면은 어차피 B한테는 자동으로 갈 거니까 A한테만 잘 나눠주시면 된다. 이 얘기야. 그럼 내가 지금 선택한 샘플 자체가 사과랑 배가 있으니까 자 A에서 이제 이렇게 확인 한번 해볼게요. 사과랑 배야. 나는 그냥 쓸래. 그러니까 머리 안 쓸래요. 그럼 무슨 얘기냐. 이럴 수도 있거든. A가 만약에 사과 두 개 그 다음 이제 배 두 개를 다 가져갔어요. 자 가능한 경우 그냥 다 한번 써볼게요. 그 다음 이제 두 개 한 개 두 개 영 개 한 개 그 다음 얘는 두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영 개 영 개 두 개 영 개 한 개 영 개 두 개 이렇게 미안 자 영 개 영 개 이렇게 있다고 치자.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세 개 세 개 세 개인데 얘는 어디서나 일단 A 입장이야. 자 그럼 이 중에 안 되는 거 잠깐 보니까 만약에 A가 이렇게 가진다고 치면 B가 못 가지죠. 그래서 일단 얘가 일단 제외가 되셔야 되고 나머지는 괜찮은데 또다시 여기에서 또 문제가 돼. 결국 이거에 반대 경우가 안 되는 거지. 자 얘도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에 전체 아홉 개 중에서 두 개 빼지니까 일곱 개야. 자 이거 또는 이제 자 이 케이스를 보시면 되니까 얘가 조금 복잡해지면 그냥 쓰시면 되겠죠. 자 이제 얘도 확인 한번 해볼게요. 자 그럼 똑같이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만 잘 결정해 주면 돼. 지금 이 케이스를 샘플로 두시고 나서 이제 이러시면 되거든. 사과가 있고 배가 있고 자 귤이 있는데 그냥 케이스를 나눠서 쭉 써버리자. 자 이제 한번 보세요. 자 두 개 한 개 한 개 이렇다고 치면 당연히 안 되겠지. 가장 극단적인 양 끝값이 안 되네. 자 그래서 또 뭐가 되냐. 2하고 1하고 0도 있고 2하고 0하고 1 얘네는 다 가능하죠.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것도 일단 가능해요. 자 2하고 0하고 0도 괜찮아. 어차피 지금 A가 4가 두 개가 됐으니까 자 B는 얘네 나머지 일단 가지면 된다. 이 느낌이야. 자 그래서 한 가지 더 자 1하고 1하고 1도 되고 1 1 0 1 0 1 1 0 0까지도 별 문제가 없어. 자 그려 나서 이제 마지막에 0 1 1 그 다음에 0 1 0 0 0 1 0 0 0 0 0 해가지고 얘가 또 안 되는 거 맞지 그치. 자 그러면은 선생님 먼저 이렇게 4개 이렇게 4개 이렇게 4개 자 결국에 12개 해서 지금 몇 개가 빠진 걸까? 두 개가 빠진 거야. 그럼 얘는 10개가 되겠죠.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는 10가지야. 자 그럼 17 곱하기 3 답이 얼마일까? 51 되는 거 맞죠. 정답 51이야. 자 저도 이제 많은 고민을 해봤으나 시험 끝나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도 뭐 대단하게 고민해봤다고 이제 뭐 제가 4부까지는 못하겠지만은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경우의 수나 확률 같은 게 있죠. 너무 화려한 풀이를 내가 일단 해줘 버리면은 이렇게 당황을 해요. 그게 더 문제는 나도 그렇게 생각 잘 안 해.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체계적인 노가다 어떻게 잘 해서 내가 꼼꼼히 잘 분류할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좋은 얘기야. 실정하면 그 생각이 날 거야. 자 고생을 좀 해보시고 자 그래서 일단 답은 51인데 제가 이제 해설지를 못 봤거든요. 해설지를 못 봤는데 분명 해설지는 뭔가 또 화려한 풀을 좀 했을 수도 있어. 자 근데 뭐 그건 참고로 보시고 저는 그냥 시험장 갔으면 이렇게 할게요. 자 이제 구조를 좀 다시 한번 볼게요. 제가 먼저 잘 나눠줬어. 나눠줬더니 케이스가 일단 두 가지 이렇게 나왔는데 자 보세요. 이 경우도 분류할 수 있는 게 3가지 얘도 3가지니까 일단 3을 곱하고 나서 각각의 케이스 그냥 뭐 합니다. 수용력이 그냥 3벌이면 된다. 이게 일단 제일 나은 얘기지. 자 그렇게 일단 확인합시다. 자 그럼 이제 칠판 정리 좀 하고 이어서 이제 30번을 보도록 할게요. 자 30번 같이 한번 볼게요. 자 이 문제는 뭐 이제 특이하게 뭐 이제 관찰을 뭐 심하게 하거나 그렇진 않고 그냥 이제 학생들마다 좀 이제 계산하는 건 좀 다르겠지만 정답률이 높을 것 같아요. 자 그럼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주면 변수분리 관점에서 일단 식에 대한 이제 이해를 좀 하고 나면 그 다음대로 이제 정말 틀리지 않고 계산을 좀 잘하면 일단 이제 크게 문제 없을 거고 참고서에서 약간 좀 흔하게 다루는 형태는 맞습니다. 자 저희 교재에 일단 기준으로서는 드릴 접근법 12번 문제가 이제 요거랑 좀 비슷한 느낌을 가지긴 하죠. 자 변수분리 관점을 보시고 마지막 처리는 이제 굉장히 다양하거든요. 제가 이제 제시만 좀 한번 해볼게요. 자 보세요. 자 원래 주어진 함수가 F라는 함수가 이거 자체를 대칭해요. 자 먼저 0하고 1사에서는 이렇게 일단 함수가 나올 것이고 자 그 다음 1하고 2사에서는 지금 함수가 이렇게 나오니까 자 이거 자체를 일단 선대칭이야. 자 이렇게 있다고 치자. 자 그런 다음에 열린 구간 0부터 2사이에서 자 함수가 정의가 됐고 자 그게 GX야. 자 GX란 함수를 잠깐 보시면 얘가 0부터 X까지 일단은 적분인데 자 거기에서 F의 X 빼기 F의 T야. 자 X랑 T가 이제 엇갈려 있으면서 마지막에 일단은 D의 T가 적분 변수죠. 자 그럼 어쨌거나 저함수는 X에 관한 함수는 맞으나 자 T에 관해서 일단 적분한 거니까 자 이걸 T축이라고 잡자. 그럼 함수 입장에서 이렇게 되거든. 얘가 E의 T승이 되고 얘가 E의 E 마이너 T승 이렇게 일단 써놓고 나서 자 관찰을 좀 하셔야 되는데 FX는 더 이상 일단은 함수가 아니고 상수일 거야. 그게 무슨 얘기냐. 내가 만약에 요기를 때 X라고 잡아주면 이렇게 넘어가서 자 여기가 일단은 FX 되는 거 맞죠. 자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하거든. 얘가 이렇게 넘어가서 자 얘가 어쨌거나 요게 일단 FX야. 그럼 여기서 이 식의 맥락상 의미가 뭐냐. 0부터 X까지 두 개 함수를 뺀 거에 절대값의 적분을 구하는 거니까 자 얘는 넓이가 되겠죠. 자 그럼 의미 전다 이렇게 되거든. 0부터 X까지요. FX야 이걸로 둘러싼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는 거고 Y축방의 열을 적분을 합시다. 이거는 일단 느낌상 일단 비슷하기는 해. 자 그럼 여기서 문제는 이거야. 내가 GX가 이렇다는 거 판단이 섰으나 자 X값이 뭐냐에 따라서 바뀔 거거든. 이유는 X가 0하고 1 사이일 때는 지금 이 함수만 쓰지만은 X가 1을 벗으면 이 함수를 쓰니까 당연히 구간에 따라 함수를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. 자 먼저 내 식을 좀 써줄게. 제가 먼저 X란 이 값이 0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자 0부터 1까지야. 자 여기까지라고 치면은 자 먼저 이 상태에서 GX란 함수는요. 자 보세요. 자 요게 일단 함수값이고 얘가 2의 X승이야. 맞죠? 자 그러기 때문에 인테그랄 0부터 X까지의 자 2의 X승. 자 빼기 2의 T승에 일단은 D의 T다. 이렇게 일단 놓고 자 여기 일단 GX야. 괜찮죠? 자 그 다음 두 번째 X란 값이 만약에 1하고 일단 2사이야. 자 이렇다고 치면은 자 관찰을 좀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되거든. 자 이런 일이 생겨요.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정도를 X를 딱 잡았어.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FX라는 함수값이 이렇게 일단 나올 건데 자 보세요. 얘가 요거를 타고 가는 거니까 얘는 2의 2 마이너스 X야. 그럼 실제 내가 이제 구하는 넓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0부터 X까지니까 이만큼 넓이에다가 자 그리고 이쪽하고 이쪽 두 개가 있다는 자 대칭에서 같은 거니까 저 넓이를 어쩔 수 없이 쓰셔야 돼요. 자 쓰시는데 내가 생각하면 이 정도거든. 자 그러면은 어차피 요 부분 넓이는 아까 내가 처음에 구했대 0하고 1사의 넓이 구한 거랑 구조가 똑같으니까 굳이 일단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이 식을 그대로 일단은 세이브를 시켜서 그냥 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. 자 그 대신에 이제 이렇게 써지거든. GX는 자 넓이 자체는 자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얘는 E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돼요.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좀 실수하였으니까 내가 좀 주의를 좀 줄게요. 자 일단 요식은 그냥 왔다고 치자. 거기에 다 가. 잡으세요. 지금 요쪽하고 요쪽 두 개 대칭이지. 그럼 두 개 다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. 선생님 요쪽 있죠. 이 좌표를 구한다고 치면은 얘랑 얘랑 얘가 등차절이야.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E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될 거니 E 마이너스 X부터 1까지나 1부터 X까지 넓이가 두 개가 뭐 할 수밖에 없을까? 같을 수밖에 없죠. 자 그러면은 두 배를 일단 시키세요. 자 두 배를 일단 시키시고 자 그 다음에 얘는 1부터 X까지 저함수를 쓰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어. 그러니까 뭘 쓰냐 일단 크게 중요한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이제 차이점은 이런 식거든. 만약에 E 마이너스 X부터 1까지 쓴다고 치면 원래 이 함수를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부터 X가 쓴다고 치면 이 함수를 쓰면 되니까 뭐 크게 일단 차이는 없습니다. 자 그러면은 1부터 X까지 가시고 자 얘는 2에 자 얘는 어 내가 일단 빼야 되는 게 함수니까 2에 2 마이너스 T에다가 빼기 그리고 나서 자 얘는 하실 게 얘는 2에 2 마이너스 X다. 요거 일단 빼시고 뒤에 T다. 요렇게 일단 쓰면 되지. 자 일단 여기까지 왔어요. 자 그리고 여기서 내 계좌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자 내 가위를 좀 제시할게 자 내가 구하는 거 잘 보셔야 돼. 구하는 게 극대랑 극소거든요. 자 내가 구하는 게 극대랑 극소야. 자 먼저 첫 번째 원래 극대랑 극소는 미분 가능성 별 상관이 없어요. 원래 함수 자체로 판단할 수 있으면 최고긴 하나. 자 문제는 이 함수가 매우 복잡하거든 그럼 너는 이 생각해야 돼. 원체 질환 함수가 0부터 1 사이랑 1부터 2 사이에서 다르게 일단 정의가 잘 돼 있어요. 자 그럼 첫 번째 초이스는 뭐냐 만약에 이거 자체로 관찰을 했으면 최고긴 한데 자 그 방법을 쓰면 이제 이럴 수는 있거든 이 넓이가 0에서 1 사이로 딱 갔을 때 점점점 일단은 넓이가 이쪽이 커지기는 해. 자 그러다가 1일 때가 딱 경계가 되면서 이렇게 일단은 넓이가 커지죠. 자 그리고 1보다 살짝 커졌어요. 1보다 살짝 커지면은 얘가 이렇게 가면서 이쪽이 날아가고 이쪽이 또 생기나 이쪽하고 이쪽 봤을 때 얘가 더 작지 그치. 그럼 결국에 넓이 커졌던 게 줄어드니까 아 X는 1에서 극대라는 거 생각은 할 수가 있어.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극소가 되려고 치면은 넓이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 함수로서는 관찰을 그렇게 할 수 힘들거든요. 아 그럼 이제 대략 느낌상 봤을 때 극대는 X는 1에서 일단 발생한다는 거 알겠지만은 극소는 어딘지 모르니까 아 이렇게 판단을 못 한다는 얘기야.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초이스가 이런 식이야. 원래 함수로 모르니까 자 도함수로 보면 되는데 자 이 도함수를 구할 때 선택이 두 가지죠. 자 보세요. 자 이거 도함수야. 자 도함수인 자 G 프라임을 구하는데 자 첫 번째 초이스 이 함수가 적분은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를 적분을 실제로 하신 다음에 그냥 도함수를 구하세요. 자 그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네 요것만 좀 샘플로 보여줄게요. 이 함수를 제가 내가 G 프라임 X를 구하는 거니까 변수로 분리를 시켜. 자 변수로 분리시킨다는 것은 이런 느낌이거든. E의 X승에 인테그랄 0부터 X까지의 1의 D의 T야. 자 그리고 빼기 0부터 X까지의 E의 T승에 D의 T다. 이렇게 쓰신 다음에 저거 자체 도함수를 그냥 구하는 거야. 자 도함수를 구한다고 치면은 E의 X승에 자 0부터 X까지의 1의 D의 T 자 이런 고배민법 더하기 X 자 얘는 E의 X승 나올 것이고 얘는 1이야. 자 이거 빼기 얘는 E의 X승. 그럼 이거 이거 사라지죠. 자 그럼 결국에 이거 자체가 X의 E의 X승 해가지고 그냥 이제 내 생각은 자 이런 식으로 돼? X는 1을 경계를 해가지고 0부터 1까지는 그냥 X의 E의 X승이다. 이렇게까지 왔어요.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 자 얘를 이제 재활용할 수 있다. 얘기를 했잖아. 얘 같은 경우는 내가 E-X를 넣은 거를 또다시 미분한 거니까 전체에다 뭘 붙여야 될까?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. 합상함수니까.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붙여주시고 자 이거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E-X의 E의 마이너스 E의 자 얘는 E-X야. 자 그러면은 X-2의 E의 E-X까지는 왔어요. 자 그리고 나서 이거 역시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일단은 자 계산을 하건 아니면 일단은 적분을 해서 또다시 미분을 하셔야 돼. 그럼 이제 생각하는 건 이 정도거든 먼저 0부터 1까지는 얘가 양수니까 계속 무슨 가일까? 증가를 해요. 자 그리고 나서 문제가 지금 얘는 1하고 2사이야. 자 요 식을 일단 가지고 계산을 어떻게 하건가 아니라 일단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 식 자체가 결국에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거든 얘가 요거 계산하시고 요거 계산해가지고 G프라임을 직접 구해를 좋고 아니면 일단은 그냥 G를 적분에 또다시 미분에 좋으나 자 결론은 3분의 4에서 부호가 바뀌면서 극소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지금 결국에 일단 요렇게 되거든 그러면은 도함수 부호가 음수 양수니까 증가 잘 하다가 감소하시다 또다시 일단 증가하니까 아 X는 1에서 일단은 극대가 나오고 3분의 4에서 무슨 소가 될까? 극소가 되지. 자 그래서 알았어요. 어 그러면은 극대값은 G의 1이라는 거 알았고 자 극소 같은 경우는 G의 3분의 4가 된다는 걸 알았는데 이게 마지막 처리할 때도 문제야. 그래서 그럼 결국 뭐냐 G1을 구할 때 만약에 이 식에 잘 정리가 돼있다고 치면 X를 뭘 집어넣으면 괜찮을까? 1을 집어넣어서 그냥 계산해도 좋아. 자 그런다고 치면 이제 이런 식거든 G의 1값은 G의 1값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얘는 E의 X승 마이너스 얘는 E의 T승이 되고 자 요게 일단 똑같이 얘는 E 되는 거 맞죠? 자 일단 이거에 E의 T승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좋고 아니면은 이 그림상에서 이만큼 뭘 구하자니까 넓이를 구하자는 얘기니까 전체의 직사 켜서 뭐 하셔도 좋을까? 빼셔도 좋아. 자 요게 일단 계산이 될 거고 자 G의 3분에서도 마찬가지야. 만약 이 식을 잘 정리해서 일단 계산할 수 있다고 치면 이 식을 그냥 넣으면 그냥 함수값이죠. 근데 그게 아니라고 치면은 마저 4는 이렇거든 얘가 3분의 4야 얘가 1이야 자 그럼 얘는 여기가 3분의 2가 될 거니까 아 이렇게 가서 이만큼 이만큼 봤을 때 요까지 일단 넓이랑 이만큼 일단 넓이 되는 거 맞죠? 자 그러면은 이거 역시 직사 켜해서 이만큼 적분한 거를 그냥 빼셔도 좋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그냥 이만큼 적분하신다면 몇 배 시켜도 좋을까? 두 배 시켜도 좋지 어쨌거나 계산은 난리가 날 거야. 그럼 여기서 이런 건 있어요. 약간 좀 조감을 하면서 본다고 치면은 함수식을 썼잖아. 이걸 우당탕탕 적분할 것인가?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 보면 일단 도함수니까 자 미분해서 도함수를 보신 다음에 마지막 구할 때 역시 내가 일단은 요 함수값이 필요한데 요다 집어넣어서 정말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컨셉트에서 넓이였으니까 넓이를 볼 것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. 3분의 3 어떻게 하는가 알겠지? 3분의 4 1 3분의 2니까 요기 넓이 따로 구하시고 근데 여전히 이제 이거 구할 때는 이거의 도움을 또다시 봐도 괜찮아. 이게 적분이 돼 있다고 치면은 자 그리고 나서 나는 이렇게 할래. 3분의 2부터 1까지 요만큼 적분을 하세요. 그 몇 배 시키면 될까? 두 배 시키면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죠. 자 어쨌거나 계산하셔야 되고 어 뭐 마지막 계산하는 거야 그냥 이제 한 번쯤 해보시면 될 것 같아. 자 이 문제의 이제 포인트는 요 상태에서 변수 분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? 자 제가 이제 부정적분 수업할 때 항상 요 얘기하거든요. 아 결국에 진짜 변수는 일단 얘가 되고 이거를 함수를 맞추면 얘랑 얘를 자 따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. 자 요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자 기억을 좀 하시고 자 A랑 B를 곱해서 제곱하면 36이고 계산 마지막 계산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돼. 자 이제 요 정도 해가지고 일단은 가형을 좀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 시험 나온 거 보면 알겠지만 뭐 대단히 뭐 복잡하고 어렵다. 이제 그런 느낌은 없어요. 그냥 이제 약간 계산을 일단 30번이까지 해보셔야 되지만 문제가 일단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에서 크게 비껴 나지 않는 느낌이야. 자 고정을 일단 보시고 자 일단 요 정도에서 정리하시고 6월달 시험을 잘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. 자 이 정도 정리합시다.